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요가창학이란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과요가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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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섭의 과요가창학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훈의 과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자 그러면 빛이 나는 사람 김호중씨의 신곡이고요 이런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김호중씨의 매력적인 보이스를 잘 표현해 준 노래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자 이렇게 멜로디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조금 댄스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을 너무 단단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살짝의 호흡이 들어간 허성을 좀 섞어서 내가 긴 밤을 이게 아니라 내가 긴 밤을 헤매 그런데 다른 노래보다는 육성 즉 알맹이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게 여러분들이 조금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호흡이 많이 섞이면 내가 긴 밤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 내가 긴 밤을 호흡 한 10% 정도만 들어가게 그 다음에 헤매고 있을 때 할 때 있을 때 있잖아요 여기서 김호중씨가 하나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을 넣으셨어요 헤매고 있을 때 해서 이 숫자를 헤매고 있을 잇 잇 잇 잇 이거를 아주 빨리 헤매고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슬롯을 빠르게 넣어줬어요 이게 없으면 헤매고 있을 때 노래가 이렇게 되는데 한번 잇 잇 이걸 넣어주면 헤매고 있을 때 헤매고 있을 때 이렇게 노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때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여기는 그냥 가볍게 슬롯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슬롯은 밑에서 소리를 살짝 끌어올리는 건데요 때론 이런 노래를 때론 이렇게 부드럽고 감정이 잘 묻어나게 바꿔주죠 때론 슬픔에 잠겨 잠자도 마찬가지로 잠 말고 잠 이렇게 슬롯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겨 있을 때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자 그렇죠 빠른 슬롯 채팅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한 번 더 네 동영악구처럼 반복이 됩니다 거친 세상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 왜 자가 지독한 왜 한 번에 나오면은 당돌한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지독한 왜 왜 또 슬롯으로 끌어올려주죠 지독한 외로움 속에 혼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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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롯니다 혼자라 느껴질 때 자 느껴질 때를 일반인이 부르면은 느껴질 때 이렇게 돼요 근데 김호중씨는 여기서 살짝 느낌을 주기 위해서 느껴어 느 밑에다가 뒤에 있는 껴의 기억을 하나 복사해 옵니다 그러면은 느껴어 이런 발음이 아니라 느껴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느에 기억받침이 붙으니까 힘도 생길 뿐더러 살짝 스타가토처럼 닫힌 발음이 되어서 딱 구분을 해주죠 느껴어 이게 아니라 느껴어 혼자라 느껴질 때 이것을 김호중씨가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김호중씨의 가장 완벽한 매력이 나오는 구간이 있죠 허밍 콧노래 느낌을 주는데 이거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넣으면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크레센토를 아주 원근법처럼 줄 건데요 타이밍이 어떠냐 이렇게 완만한 경사를 정확한 속도로 올라가고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고속도로 옆에 내가 서 있고 그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멀리서 달려온 느낌으로 저기서 보면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크레센토를 급격하게 주는 거죠 이거는 일정한 크레센토고 이게 아니라 끝부분에 아주 강하게 휙 올라가듯이 음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음 한 줄기 빛처럼 그리고 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빠른 슬로우를 김호중씨가 자주 쓰신다고 했죠 그래서 한 줄기 빛처럼 이게 아니라 한 줄기 빛 빛 빛 빛 빛 빛 빛 이렇게 한 줄기 빛처럼 빛처럼 빛 빛 빛 이렇게 빠른 슬로우를 구사해 주십니다 한 줄기 빛처럼 뒤에 럼 자는 느린 슬로우죠 빛 빛처럼 럼 부드럽게 천천히 올려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동영악구로 반복이 됐는데 음 다가온 그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음 과 두 번째 음 은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음 할 때는 바이브레이션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음 한 줄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음은 음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넣어가지고 바이브레이션을 주죠 음 다가온 그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근처로 다 왔어요 그대가 있어 그대가 있어 숨을 쉰다 이 구간에 이제 부를 건데 그대가 있어 그대가 있어가 두 번 반복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가 있어 첫 번째 그대가 있어의 있어는 있자는 그냥 바로 음정을 네 쳐줍니다 그대가 있어 이렇게 이 바로 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슬러 그대가 있어 이런 거를 넣지 않고 그대가 있어 네 바로 음정을 찾아준다는 거죠 그대가 있어 그대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대가 있어 할 때 슬러를 넣을 거예요 그대가 있어 그대가 있어 있어 여기는 이 두 개로 나눠서 끌어올리죠 그래서 연결해서 해보면 그대가 있어 그대가 있어 제 손모양과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돼요 그대가 있어 그대가 있어 그대가 있어 숨을 쉰다 숨을 쉰다 숨 숨 숨자도 슬러 숨을 쉰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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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치지 않는 자 여태까지는 슬러로 올리기만 해줬는데 지치지 않는 않는 이제는 반대로 내려가죠 활강법을 넣어서 지치지 않는 말고 지치지 않는 자 이렇게 불러주시고 가름으로 가름으로 슬러로 올린 상태로 쭉 바이브레이션 없이 끌다가 마지막에 바이브레이션을 살짝 넣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끝에다 붙인다 해서 엔드 바이브레이션 엔드 비브라토인데 네 가름을 가름으로 로 바이브레이션이 없다가 이렇게 끄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하면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살짝 엉 끝에 들어가고 자 이제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빛이 나는 사람 이렇게 부를 거예요 빛이 나 낮자는 네 바이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복부로 충분하게 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배 힘을 잘 받쳐야 되는데 소리의 포인트가 전이 발성이 돼야 예쁘고 인후상부성으로 발성을 써시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빛이 자 다른 발성을 써볼게요 만약에 통성을 그냥 쓰면 빛이 나는 사람 이렇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예쁘게 포인트를 들어 올려서 빛이 나는 사람 이렇게 바꿔주고 전이 발성을 통해서 소리가 맑고 아름답게 앞으로 나오게 자 전이 발성이 아니라 소리가 뒤로 가버리면 빛이 나는 사람 뭐 어딘가 모르게 좀 먹는 소리가 나죠 네 그래서 빛이 나는 사람 이렇게 전이 발성과 인후상부성은 써주시고 눈자 끝날 때 살짝 뒤집는 목을 주시면 좋습니다 빛이 나는 눈 사는 사람 이렇게 되게 그러면 이제 구분감을 주죠 구획정리라고 해서 자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뒤집는 목을 넣어버리면 빛이 나는 사람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라 살짝만 빛이 나는 사람 이렇게 되게 이 뒤집는 목이 없으면 빛이 나는 사람 좀 안 나눠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는 살짝의 뒤집는 목을 넣어서 느낌을 살려주셨고요 빛이 나는 사람 뒤에는 네 이 속가내기처럼 평범하게 네 불러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나는 사람 빛이 나는 사람 해주시고 때론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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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홀로 한 개지만 잘하시면 되겠죠 때론 하늘 하늘 아래 홀 홀 홀 살짝 뒤집는 목을 홀 자에 넣어주십니다 홀로 하는 것보다 홀 홀 이걸 넣어주시면 애절하죠 자 1번 없을 때 때론 하늘 하늘 아래 홀로 넣었을 때 때론 하늘 하늘 아래 홀로 뒤에 게 더 좋죠 그 다음에 있는 외로움 있는 외로움 열정 이경수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적어놨다가 이따가 원하신 기성곡을 불러드리든지 즉석 작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외로움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있는 떨어지죠? 활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로움 음은 올라주는 슬러 비춰주는 사람 똑같이 인후상부성과 전이발성을 써주시고요 아까 빛이 나 낮자에도 바이베션 잘 넣었죠 여기도 비춰주 바이베션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대 이 나오는데 2차 복성으로 아주 높은 음을 처리해야 되니까 배의 힘을 2차로 더 주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그 자를 그냥 이렇게 이어서 레가토로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그 그 뒤집는 거 살짝 넣어주시죠 제가 지금 잘 들리시라고 좀 강하게 넣었는데 살짝만 넣어서 바로 그대 이 느낌만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 왔습니다 마지막 영원한 다음에 자 테뉴토 사랑으로 테뉴토로 사랑은 밀듯이 불러주시고 마지막 로자는 복부 바이베션과 함께 크레센토를 줄 거예요 로 로 갈수록 커지게 자 이렇게 불러주시면 김호중씨의 신곡 빛이 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